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뭐가 너무 커요? 이게 임신한거에요? 제가 엄청 먹었는지 모르겠죠? 이게 대방입니다. 굉장히 희귀해요. 국내에서 최초로 원식한 주노와이트 새끼 하얀색 와 물뽀 지금 보시는 가정집 어왕에 억소리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딱 한 쌍밖에 없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보시죠 바울이가 스노우 화이트라고 하시나요? 네 스노우 화이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 스노우 화이트는 수입을 하신거에요? 수입을 했는데 제가 또 실제적으로 브리딩을 하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그때 태어난거 스카이피쉬에 가면 볼 수 있을거에요 아 국내 최초로 태어났어요 네 여기는 스노우 화이트가 4마리가 있는거네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알비노 화이트 다이아몬드 라고 아 얘는 스노우 화이트가 아니에요? 예예 화이트에요 굉장히 희귀해요 희귀해요 얘가? 예예 벌써 발색같은게 약간 반투명형식으로 아 굉장히 좀 수려하죠 네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달라요 꼬리도 작고 요 블랙 다이아몬드 가울이 네 꼬리랑 거의 비슷하죠 생임새가 비슷하지만 색깔만 색깔만 이렇게 틀려요 아 얘도 수입을 하신거는가 보네요 얘는 일단 수입을 했어요 아 얘를 키워서 이제 번식에 제가 도전을 주고 아 쉽지 않지 않아요? 번식이 근데? 안 도서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자신감이 있으시군요 아 얘가 좀 더 희귀하다 스노우 화이트 보다는 이 녀석이 좀 더 희귀한 건가 보네요 얘가 이제 스노우 화이트 얘가 스노우 화이트 저기가 아 그러네 색이 좀 다르네요 진짜 스노우 화이트가 좀 더 노란 느낌이고 반투명이고 쟤는 제 뒤에 있는 애는 반투명 노란색 같이 있으니까 구분이 확실히 되네요 진짜 약간 반투명하네요 그쵸 네 확연히 비교가 되긴 하는데 둘 다 너무 예쁘다 얘랑 있으면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은 이제 확실히 되게 많이 다르네 네 여기가 알비노 가오리들이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얘네들이 또 트위스트가 있어서 아 이렇게 막아놨고요 가오리가 튀어요 위로? 네 가오리는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많이 하나 그거 있고 여기다 홍룡들을 넣어놨어요 오 벚돌이 좀 만들어준다고 오 이게 홍룡입니다 오 그러네요 와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여기밖에 없었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커요? 이게 임신한거예요? 네 엄청 배가 뻘먹은 줄 몰랐어요 오 오 네 이게 임신한 가오리 이게 임신한 가오리예요? 네 얘네 이름이 뭐예요? 아까 봤던 알비노 펄레이 아 알비노 펄레이 약자로 알펄이라고 알펄 와 엄청 크네요 네 그렇죠 제가 많이 구는 거 보니까 네 얼마 안 있다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 이게 태방입니다 아 신기하다 알비노 펄레이 이거 고양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철망 있죠? 철망 어? 철망이 있네요? 이 철망을 왜 넣어놨냐면 네 새끼들이 눌려서 가오리가 덮쳐서 눌려서 조금 손상이 되거나 죽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들이 이리 숨습니다 아 철망 밑으로 아 그러면 좀 안전하게 이렇게 생겨놓을 수가 있어요 아 버러기로 숨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새끼들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인데요 아 이렇게 철망 밑으로 가서 그렇게 은신을 내요 아 큰 애들이 덮쳐서 별팔이 없어요 아 아 신기하다 근데 얘는 새끼 나오면 얼마나 나아요 한 번에 보통 4마리에서 6마리가 평균적으로 나와요 아 많이 나진 않네요 네 여기가 스노우 화이트에요 아 여기가 스노우 화이트에요 여기서 새끼가 나왔어요 네 아 아 새끼가 따로 있어요 아 새끼가 따로 있어요 네 스노우 화이트 새끼 오 스노우 화이트 새끼 네 국내 최초로 원식한 스노우 화이트 새끼 하얗죠 와 진짜 하얗다 가짜 같은데요 거의 살아있는거죠 네 살아있어요 아 새끼구나 이게 이게 건식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국내에 별로 없는 성어들이 없어요 어 왜요 그 얘들이 굉장히 특수해졌다보니까 아 그 성어가 이전에 많이 죽습니다 아 죽어요 네 죽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살려가지고 지금 번식이 되고있죠 아 다이아몬드 번식함 아 번식함이에요 네 여기서도 번식을 꽤 하셨어요 네 오 아 아 아 아까 작은 애들 네 어 뭐가 이렇게 커요 거의 장판같아요 다 얘네들 성어들이에요 네 아 스크도가 안클 애가 아닌거같은 움직임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크네요 네 무섭다 와 멋있다 크다도 크니까 아 으 으 으 으 이게 지금 밥먹으려고 이러는거에요? 네 반가워서 아 압도그로 다 멀리와요 우리쪽으로 와있어요 그러네요 거의 3겹으로 3겹으로 겹쳐있네 아 가오린들은 이렇게 두베 끼고 놀아요 아 오 예예 용도로 아 송송하다 눈을 비벼가지고 눈이 약간 히끗히끗 너네요 그러네요 물망하고 있네 예 신기한가봐요 이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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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번식을 하는건가요 지금 얘네는 아 얘네들은 지금 현재 수입해왔어요 아 얘네들은 수입해왔어요 얘네들은 수입해왔어요 네 아까 번식하는 친구들 네 번식하는 친구들 네 아무래도 여기 헝구알리에다 지금 하얗고 아 좋죠 근데 이게 대방입니다 몇천명이 잘생겼죠 일도 좋고 숙박도 굉장히 동글동글해서 좋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블랙바이아몬드가오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께서 촬영을 해주셔서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갓 태어난 가오리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영상 하나 보고 갑니다 스카이피쉬에는 대형어 말고도 소형어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국내 최초로 번식한 스노우 화이트 가오리 국내의 한 쌍꾼인 알비노 화이트 다이아몬드 가오리 그리고 유튜브 최초로 보여드린 갓 태어난 가오리까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늘도 슬기로운 물새날TV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뉴스 4월에 제3회 천하제일물생활자랑대회를 개최합니다 총상품 100만원 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니까요 곧 공지될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보나세요 물뽀 고마워요 안녕 하사격 궁금해 고맙다